어 윤태진씨의 더 테러 라이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자 이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 되겠는데 어 어떤 노래 오늘 준비하셨나요? 오늘 저의 노래방 그 레파토리 중에서 딱 한 곡이 떠올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네 피너츠송 피너츠송? 네 상상밴드? 상상밴드 노래 왜 웃으세요? 아직 웃음 뭐예요? 아 준비해왔다 이거죠 제가 노래방에서 잘 불러요 이거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이미 음소거라고 쓰신 분 있어요? 어 안돼요 야 음소거 하자 음소거 하자 오늘은 제가 목소리 컨디션이 좀 괜찮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요 노래방 마이크 들어보세요 여기 마이크 잡자마자 얼굴 핀거 봐 행복해 노래방 마이크가 무슨 비타민이에요? 자 가보겠습니다 일어나야 되나요? 부탁드립니다 밀어볼 온 조명 오프 윤태진 더 테러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보는 라디오로 지켜보세요 전주가 기네요 나는 키도 작지만 손도 발도 작지만 땅콩이란 어울린 친구보다는 예뻤죠 줄줄이 줄 서있는 남자친구들 보며 우리 아빠 나를 공주라고 늘 불러요 좋겠죠 1 2 3 섹시 바디 1 2 3 4 쉑터 바디 무빙 1 2 3 예쁜 다리 1 2 3 4 벗을 수 있죠 난 공주처럼 난 공주처럼 살고 싶어 예쁘고 작파디 인형들처럼 화살하고 잘 빠지면 난 미스코리아 예 예 얼굴은 예쁘지만 통통한 내 팔다리 달콤처럼 작고 둥글몽글한 내 얼굴 그래도 우리 엄마 내가 제일 예쁘네 그래서 엄마 날 공주라고 늘 불러요 좋겠죠 난 공주처럼 살고 싶어 예쁘고 작앤만 인형들처럼 서양하고 예뻐지면 난 날 슈퍼우대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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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쉑터 바디 1 2 3 4 쉑터 바디 무빙 1 2 3 예쁜 몸에 1 2 3 4 벗을 수 있죠 난 공주처럼 우우 언제까지 하나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좀 끊었습니다 윤태씨 지금 머리가 산발했어요 머리 좀 정리해 주시고 귀 막고 있을게요 다 부르면 신호 좀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